1. 1. 3. 감사합니다. 네. 11장 이제 시작을 해보자.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11장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3장은 진짜 진짜 지루해서 진짜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11장은 좀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일단 먼저 11장을 여러분이 읽으시기 전에 이거는 한글책으로는 읽으실 수가 없고요. 그 github.com slash bitcoin book slash bitcoin book에 들어가서 그 챕터 11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거를 읽으시면 비트코인 보안에 대해서 안드레아스가 한 장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제 거기 가서 번역기 한번 돌려보시고 그걸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는 오늘 되게 단순한데요. 물리적 보안과 디지털 보안의 차이점을 일단 아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중앙화와 탈중앙화 보안의 차이점 그 다음에 덤스마트 네트워크와 디바이스 중앙화 거래소 보안과 대책 그리고 최종적으로 핫 콜드 지갑과 콜드 지갑 종류 이렇게 다섯 가지 포인트를 볼 거예요. 이 중에서 뭐 모르는 단어 있으신가요? 핫 콜드 지갑 아시나요? 아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 배우면 되죠. 네. possession is nine tenths of the law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이걸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약간 가진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가진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소유권이 증명될 수 있다?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유권이 왜 중요하죠? 어 이제 소유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냥 일단 누군가가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다? 음.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오.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 주인이죠. 그쵸. 법과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제가 가장 자주 말하는 얘기가 이런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재원씨한테 돈을 빌렸어요. 네. 돈을 빌렸는데 제가 안 갚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유권을 일단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니까 소송을 거는 사람은 재원씨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왜냐면 아쉬운 사람이 누군데. 네. 그래서 소유권이 중요한데 어 이게 중요... 이게 블록체인상에서 비트코인상에서 중요한 이유는 사실 키를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가. 그게 비트코인을 진정하게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possession is nine tenths of the law가 아니라 possession is ten tenths of the law. 진짜 가진 사람이 굳이 해석을 하자면 존나 임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서는 또 재밌는 게 어 스마트 컨트랙의 아버지 닉 사보가 과거에 이것에 대해서 했던 얘기 중에서 하나가 스마트 컨트랙이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 중에서 쓰이는 곳 중에서 하나는 어떠한 시간에 정확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흙과 백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생활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회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 볼게요. 네. 위 맥락에서 앨리스가 10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어 앨리스가 10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프라이빗키 주소를 소... 포세스하고 있다. 네. 가지고 있다. 네. 소유하고 있다. 네. 사실 프라이빗키는 주소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 비트코인이 들어 있는 주소에 네. 프라이빗키를 앨리스가 가지고 있다. 네. 그게 되겠네요. 그래서 앨리스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아스가 한 유명한 말 있죠. Your keys, your 비트코인. Not your keys, not your 비트코인. 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밀키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시면 여러분 비트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앙화 보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요소가 많은데 보안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게 이 짚어놓은 거는 금고입니다. 금고. 믿기 힘드시겠지만 네. 금고에요. 그래서 금고가 하나 있는데 이 금고에 이제 백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천, 천불인데요. 백만 원이 있어요. 자, 이 금고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음 한 이 백만 원을 했을 때 누군가가 털어가지 않는다는 어떤 합의 안목적인 그런 합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안전할 거 같은데요? 다른 방법으로 물어볼게요. 그 백만 원에 넣는 금고는 음 몇, 몇만 원짜리 금고일까요? 백만 원보다 저렴한 겠죠? 백만 원 넘는 금고가 백만 원보다 저렴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백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 네. 1억, 10억, 100억 계속 올라가요? 천억짜리, 천억을 넣는 금고는 네. 몇만 원짜리 금고가 안전할까요? 제가 똑같은 금고에 넣을까요? 백만 원 넣는 금고랑? 아니요. 절대 그러지 못하죠. 절대로 그러지 않죠? 네. 그러면 훨씬 더 비싼 금고에 넣겠죠? 네. 그쵸. 그런다고 해서 더 안전해질까요? 어... 어느 정도 임계점까지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안전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죠? 네. 맞죠. 그래서 그런 실시적인 그런 한계점이 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금고가 비싸봤자 막 몇억짜리,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이런 금고는 무의미해지잖아요. 네. 그때 되면 그냥 집을 사고 그 안에 돈을 넣지.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펜슬을 이렇게 철조망으로 이렇게 펜슬을 친다. 아니면 혹은 이제 경호원 음 경호원이나 이런 뭐 경비원을 둬서 이 금고를 보호한다. 이런 이런 식의 그런 발상을 가지게 되겠죠? 네. 맞죠? 하지만 만약 지금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가 아홉개가 있는데 동그라미 아홉개 있고 앞에 1이 하나 있어요. 네. 이거의 다섯배에요. 다섯배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보안을 다섯배 더 좋게 할까요? 네. 네. 오케이. 네. 좋은 답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답이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다섯배가 들어간다면 같은 금고에 다섯배의 돈이 들어간다면 그럼 철조망을 다섯겹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호원을 다섯명으로 늘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접근 포인트를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몇몇 사람은 몇사람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너무나도 커요. 왜냐하면 금고가 털리는 경우 누가 책임을 지냐 라고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까요? 그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겠네요. 금고를 만든 사람한테 책임을 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경비원들에게 책임을 묻기에도 애매하고 네. 그리고 사실 이거를 사실 제가 이런 장치를 많이 많이 해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장치가 효과적인지 효과적이 않은지를 제가 털리기 전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죠? 그래서 그리고 이 금액을 사람들이 이 금액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금고가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한국은행 금고가 금고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어느정도 가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섣불리 하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돌아올 보복이나 그런 무력이 두려워서 못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굳이 말하자면 전쟁 상황이나 이럴 때는 맞죠? 그래서 쉽게 쉽게 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상대적인 보안을 자랑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걸로 그 예로 돌아가자면 자, 100불짜리 금고 100불이 들어있는 금고가 있는데 이거를 3개의 금고에 33불씩 나눠서 넣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갑자기 보안이 2배로 좀 많이 증가를 해요. 네. 이유는 첫 번째는 이 금고 안에 들어있는 금액 자체가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나눠버렸기 때문에 이 금고 하나를 털기 위해서 쏟아야되는 에너지 에너지와 노력과 그런 비용이나 그런게 곱하기 3이 돼버려요. 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많은 금고가 있어요. 금고 6개가 있고 여기에 다 다른 돈이 있어요. 네. 자, 만약 이 금고가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돈을 분산해놨어요. 네. 이거는 많이 안전할까요? 어, 이 액수를 알고 있는 건가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말 안했죠. 자, 액수를 알고 있다고 합시다. 아,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어택 팩터가 존재하겠죠. 네. 맞죠. 딱 봤을 때 여기서 가장 털면 효과적인 거는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 사람이든지 한 사람이든지 분산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분산을 했는데 액수가 얼마가 들었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다면 혹은 누구 건지 파악이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전해지겠죠. 네. 그리고 금고에 얼마가 들었는지 액수까지 모른다면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해지겠죠. 네. 진짜 안전하죠.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이제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분산화된 보안 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가명이다. 가명이다. 그래서 이 막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정확히 누구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는 못한다. 알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그 액수 자체도 보일 수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전체의 보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털기가 되게 힘들죠. 누구부터 공격을 해야지 내가 이 액수를 털 수 있는지 감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저희가 한 가지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전화기. 전화기 써보셨나요? 아 네. 아직 그 세대는 아닙니다. 아 네. 안 써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핸드폰을 먼저 썼을 수도 있잖아요. 전화기보다는 핸드폰 핸드폰이 전화기보다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훨씬 익숙하죠. 맞죠. 저는 전화기가 훨씬 익숙해요. 네. 그래서 전화기,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거고 우측에 있는 건 이제 스마트폰인데 이게 이제 덤 네트워크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게 이제 좌측에 있는 전화기인데요. 전화기가 사실 제가 좀 더 빈티지 모양인 전화기를 들려고 했는데 전화기가 진짜 옛날에는 막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가지고 막 그 알렉산더 그램 벨 아저씨가 어 왓슨? 왓슨 있어? 왓슨? 그쪽에 들려? 이런 거 했던 그 전화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화기에서부터 나중에는 막 스피커폰 이렇게 할 수 있고 컬러 아이디 이렇게 뜨고 그런 모든 거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전화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한 네 개 정도 밖에 안 돼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런 기능들 막 컬러 아이디나 옛날에 막 컬러링 이런 거 있었는데 핸드폰도 컬러링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네트워크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지 전화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좌측에 있는 스마트 네트워크 덤 디바이스고요. 우측에 있는 게 덤 네트워크 스마트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어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자체는 매우 매우 단순한 네트워크고 진짜 진짜 멍청한 네트워크예요. 하지만 인터넷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IoT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 상에서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핸드폰도 올려놓을 수 있고 컴퓨터도 연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자주 쓰는 그 어 그 모사의 그 클로바나 모사의 그 에코 알렉사 같은 그런 것들까지도 다 제가 일일이 연결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네트워크가 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 좌측보다는 우측에 우측에 더 확실 우측과 더 흡사해요. 그래서 스마트 네트워크 어 덤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그 중앙화된 서비스 어떻게 보면 보안이 중앙화해서 보장을 해주고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덤 네트워크 스마트 디바이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자체는 되게 단순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 하나하나에서 변두리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참가자에게 참가자 책임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개인에게 개개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좌측에 있는 거를 지금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중앙화되어 있는 네트워크 아 분산화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요. 좌측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통장 통장 장고인데 어 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계좌를 우리가 하나씩 개설하고 있는 거다. 은행 계좌를 하나씩 들고 있는 거다. 근데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은행 계좌가 아니고 네트워크에는 내가 내가 곧 은행이에요. 그니까 변두리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나도 많은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 변두리에는 고객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곧 은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은 내가 보관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음 저기 혹시 막 구독하시는 거 있나요? 인터넷상에서 구독해서 매달마다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거 음 아 그렇네요. 유튜브레드가 있네요. 아 네. 유튜브레드. 얼마에요? 8,900원일걸요? 네. 근데 그거 결제 한 번 하고 신경 끄시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거 계속 돈 나가잖아요. 네. 아니면 뭐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도 그것도 네. 제가 이렇게 클릭 몇 번 하면 돈이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불쾌하죠. 불쾌해요? 네. 정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달마다 오늘 바로 끊어야겠네요. 네. 그러지는 마시고 네. 근데 어쨌든 청구를 해서 이렇게 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청구를 해서 끊을 수는 없고 오히려 푸쉬에요. 음. 미래에 뭐 저희가 뭐 저희가 좀 더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래밍해서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내가지고 네. 구독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좀 충전해서 쓰는 그런 시스템? 네. 근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있는 모든 것은 푸쉬 시스템이지 풀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 시스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해지는 거는 약간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탈중앙화가 우리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중앙화된 세상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지금 우리는 중앙화된 시스템을 살고 있지만 탈중앙화된 시스템의 장점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그쪽으로 넘어가고 싶어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중앙화된 시스템을 살고 있는데 참가원은 누구고 얼마만큼 신뢰하나 이게 꽤 중요해요. 재원님은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네. 지금 재원님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주변 사람들이나 그런 거가 참가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 사람들을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신뢰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원님 삶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재원님은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네. 알죠. 정확히 다 알고 그 사람들의 이름도 다 알고 주소도 어떻게 보면 다 알고 근데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알기 때문에 재원님은 그 사람들을 더 신뢰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는 경험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없지 않아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뭐 점점 더 글로벌 커뮤니티로 가고 인터넷 상에서는 사실 이게 힘든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디만 보이고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르니까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신원과 사생활은 전혀 보장이 신원과 사생활이 일상생활에서는 보장이 되나 인터넷 상에서는 신원과 사생활이 어떻게 보면 보장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보를 내자니 이걸 신뢰받는 삼자한테 줘야 되고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자니 내가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이상한 캐치 22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세계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말하는 뭐 퍼블릭 프라이벳 블록체인 프라이벳 블록체인 허가성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허가 허가를 주고 그 사람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라이벳 블록체인이고 비트코인은 진짜 진짜 새로웠던 게 이제 퍼블릭 완전히 공개된 상황에서 비허가성 익명성에서 가명성에서 누구든지 여기에 연결을 해서 노드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컴퓨터를 켜서 채굴을 할 수 있는데 어 정당한 정당한 작업증명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검증을 하고 그게 승인이 된다면 이 사람의 뭐 거래는 사실 이 거래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상관없이 다 정당한 거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진짜 진짜 다릅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블록스트림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Don't trust, verify. 네. 신뢰하지 말고 검증을 해라.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 트랜잭션이나 아니면 주변 노드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 노드들이 한 계산이 맞는지 틀린지를 자기는 직접 확인할 뿐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신뢰가 완전히 필요가 없다. 그거는 불가능한 게 소프트웨어는 신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 컴퓨터가 해킹당하지 아직 당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면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는 거 이건 신뢰를 해야 되는데 대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신뢰를 최소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건배하고 안녕히 계세요. otic drawing. Brooks iet ey